안녕하세요 드림즈게차 입니다. 어느새 벌써 12월 달이 되어버렸군요. 2021년 마지막 달이죠. 자 오늘은 콘테이너를 실어 주러 왔는데 자잘하게 할 일이 많이 있죠. 지금 오른쪽에 있는 콘테이너 두 개를 실어 줄 겁니다. 아직 하물차는 오지 않았는데 그 전에 콘테이너를 실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옆에 있는거 다 치워야지 들어갈 수 있겠죠. 일단 요거는 치러 줍니다. 지금 이곳은 이제 이사를 하는 거거든요. 창고 였는데 제 거래처는 아니고 다른 지게차 사무실 거래처 였는데 제가 오늘 지원을 나왔습니다. 예전에 여기서 지게차 빠져 갖고 생고생한 기억이 있죠. 아직도 동영상이 어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요 앞에 있는 건 몇 개 실어 주고 그 다음에 콘테이너를 실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에 있는 작은 콘테이너까지 콘테이너 실을 게 세 개 입니다. 세 개. 간단하게 콘테이너 하나 실어 주러 라고 해서 왔는데 그게 아니었죠. 하나가 아니고 콘테이너 세 개의 또 자잘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걸 다 치워야지만 작업을 할 수 있겠죠. 정말 이제 겨울이 벌써 12월달이 됐으니까 곧 또 봄이 오겠죠. 겨울이 오면 봄이 오는 건 기정사실이니까요. 조금 춥더라도 추운 겨울 금방 이죠. 너무 움츠러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 요거 실어주고 이제 앞에 있는 자잘한 물건을 또 치우러 가야 되죠. 아 이곳 공간 확보. 이제 요 앞에 있는 요 저장고를 먼저 옮겨 놓고 지금 보시면은 콘테이너 옆에 이동식 화장실이 바짝 붙어 있죠. 저거 미리미리 치워야 돼요. 저거 먼저 치워야 되는데 저거 좀 애매한 게 지겟발로 꽂다가 빵꾸 안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지겟발이 들어가게 안 만들어져 있잖아요. 지금 가만히 보시면 저기 철판 위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움직여 지죠. 저럴 경우는 사람 보고 해달라 그러면 돼요. 거긴 하주분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걸 치워 달라고 그래야 돼요. 저거 그냥 했다가는 이제 그 화장실이 깨졌다고 또는 뭐 콘테이너가 찌그러졌다고 덤탱이 쓸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콘테이너 앞에 있는 짐을 치우는 동안에 콘테이너에 붙어 있는 저 화장실을 치워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손으로 해보고 사람의 힘으로 안되면 이제 그때는 지게차의 힘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치웠다가 다시 또 갖다 놔야 되죠. 요거를 일단 치워야지만 제가 콘테이너를 뜰 수 있습니다. 아마 한 1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땅이 흙이잖아요. 단단해졌는데 많이. 그전에는 이 흙 밑에 잡석이 두껍게 깔려져 있어갖고 저는 이제 단단한 땅인장으로 들어왔다가 지게차가 완전히 빠져갖고 정말 고생했었습니다. 완전히 빠진 땅이었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어떻게 고생했어요. 결국은 다른 지게차가 와서 빼줬죠. 더 이상은 그 안으로 진입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흘러갖고 땅이 많이 단단해졌어요. 그래도 이제 그때 한번 당했던 곳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힐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요거 하나만 더 치우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화장실이 지금 치워졌죠. 그분이 이제 치워졌는데 제가 미리 이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일이 끝나고 나서 그 화장실 주인은 따로 있었던 거예요. 화장실 주인이 하우스 주인이 이 땅 주인이 그 화장실 주인인데 화장실이 깨졌다고 이제 뭐 콘테이너 치우다가 깨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역시 제 예감이 딱 맞았던 거죠. 만약에 저걸 안 치우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화장실을 건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덤탱이 쓰게 되는 거죠. 지게차가 다 물어 내든지 화주가 물어 내든지 어떤 악유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현재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영상이 다 있기 때문에 보여 달려면 보여드리도록 하는데 절대로 지게차나 콘테이너는 그 화장실을 건드리지도 않았다. 그걸 말씀드릴 수 있었죠. 자신있게요. 나중에 이거 다치고 나니까 이제 그 화장실 주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막 그러더라고요. 화장실이 깨졌다고. 큰일 날 뻔 했어요. 제가 또. 이거 오래 지게차 하다 보니까 그런 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일단 위에 꺼 내렸죠. 돌려서 방향 잡아 놓고 화물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들고 있고 화물차가 이곳까지 후진해 주는 거죠. 이거 들고 나가려면은 높이 들고 저기까지 나가야 되거든요. 너무 높이 들 수 없는 상황에서 하우스를 통과해서 지나가려면 높이 들어야 되는 사항도 있거든요. 자 이제 화물차가 왔습니다. 저는 들고 있다가 내려놓기만 하면 되죠. 다음 화물차가 친구였는데 자 이제 다시 한번 자 이제 밑에 콘테이너를 다시 또 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장실하고 콘테이너하고는 아무 하등의 관계가 없죠. 그런데도 그렇게 에먼스로리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콘테이너를 들어갔고 저 화장실보다 훨씬 높이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왼쪽에 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지게차가 후진을 하려면은 그것보다 높이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게차나 콘테이너는 저 화장실과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이제 깨졌다고 아 진짜 이거 어떨 때는 화가 납니다. 저도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동영상 없었으면은 제가 또 뭐라고 할 말이 없을 수도 있죠. 안 믿어주죠. 누구든 욕이고 니 때문에 깨졌다 그러면은 여기서 작업을 했다는 죄로 그게 또 문제가 생기죠. 자 이제 화물차가 왔는데 친구입니다. 오랜만에 만났어요. 제가 일을 많이 안 하다보니까 마주칠 기회가 별로 없었던 거죠. 근데 마스크를 써갖고 처음엔 못 알아봤죠. 자 이거 간단하죠. 이제 봐서는 간단한데 일이라는 게 마냥 간단하진 않습니다. 자 이제 또 세 번째 콘테이너를 싣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화물차를 얼른 빼줘야지 아까 그 빨래스로 원상붙기를 시키겠죠. 자 화물차 빼주세요. 자 이제 요거 파레트 원상붙기 해놓고 원상붙기 할 때도 그냥 원래 있던 위치에 갖다 놓으면 되죠. 제자리에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갖다 놓고 아까 꺼낸 저장고하고 조그만 콘테이너 하나만 실어주면 끝이죠. 이제 작업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저 앞에 땅이 그렇게 고생시켰던 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고생시켰던 그 악마의 땅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단단해졌어요. 제가 콘테이너를 들고 제자리에서 막 90도 회전을 했는데도 별로 파이지가 않았어요. 그냥 잡석만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흙이 같이 섞여서 다져지면 굉장히 잘 다져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이제 하우스 같은데 보면은 차 빠지지 말라고 잡석만 부어놓는 데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이렇게 흙을 같이 섞어서 부어놓으면 꽤 잘 다져집니다. 이제 밖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실어주면 작업이 끝이죠. 일단 이 작은 콘테이너 먼저 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무거워요. 아니 삼륙콘테이너보다 이게 더 무겁습니다. 안에 짐이 가득 들었던 거죠. 이거 작기 때문에 우습게 알고 발이 조금 덜 들어갔었는데 휘청휘청합니다. 꽤 무겁더라고요. 여튼 요거를 돌려서 방향을 잡고 화물차가 오기만 기다렸다가 또 이대로 들고만 있으면 되죠. 화물차가 오면요. 화물차가 들어옵니다. 저는 이제 또 높이 들고만 있으면 화물차가 들어오도록 할게요. 예전에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올렸던 동영상이 보면은 1.4짜리 화물차에다가 냉동창고 싣는 거 있었죠. 그때 엄청 애먹었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들고만 있으면 이제 이렇게 영업용 화물차들은 정확히 맞춰서 들어와요. 한방에 들어와 버리는데 그 당시에는 그걸 못 맞춰 들어와갖고 저는 보이지는 않지 아주 고생한 기억이 있죠. 엄청 고생했었죠. 그 당시에는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답답해 죽을 뻔했던 그 동영상 이렇게 영업용 화물차 하게 되면은 간단하죠. 제가 들고만 있으면은 곧바로 이제 이분들이 맞춰 들어온다는 거 이 바로 영업용과 자가용의 차이점이죠. 조금 오른쪽으로 붙여서 정확한 위치에 얹혀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저장고를 씻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소죠. 이 차는 널널하네요. 제가 지금 이 동영상을 촬영한 지 한 한 달 정도 되다 보니까 조금 많이 기억에 오류가 생겼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이런 College, 리안 emark 수만인 강의 pot